알파와 오메가 창득히 되었다 알파 때 복음의 역사다 오메가 하나님 창조 목적 하늘과 땅에도 휴고의 역사다 마지막 친구의 사랑의 역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니라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처음은 미약하나 지금은 창득히 되었다 알파 때 복음의 역사다 오메가 하나님 창조 목적 하늘과 땅에도 휴고의 역사다 마지막 친구의 사랑의 역사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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